경희대학교 제외국민 3년특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학부 글로벌 특기자전형 해외고조 수시를 대비하는 싸이미와 그리고 제외국민 특례전형을 담당하는 리터니인포의 대표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희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리터니인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귀국자 학생들과 그리고 또 귀국자 학생들 중에서 제외국민 특례가 되지만 또 수시 또 해외고졸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오버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은 특례로 지원하고 어느 대학은 수시 해외고졸로 지원하는 대학의 형태마다 달라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경희대학교도 역시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학과를 지원할 때 국제학부를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제외국민 3년특례대상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전형으로 지원해도 되고 해외고졸 기준으로 네오네네상스 전형이 있습니다. 네오네네상스는 국내고 학생들 위주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외고졸 학생도 모집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가 불리하면 해외고졸 수시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또 어학능력이 있다고 하면 해외고졸 수시의 네오네네상스 전형 말고 그리고 별도로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제외국민 3년특례 해외고졸 수시인 네오네네상스 전형 국내고 해외고 같이 이렇게 경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과 내신 좋고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어학특기가 있으면 어학 관련되는 고와 같은 활동, 글로벌 역량이 있으면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른 대부분의 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오네네상스 수시로 해외고졸 학생이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3년특례 기준으로 또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 영상은 경희대 3년특례 제외국민 전형을 소개하는 고와 같은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이 3년특례만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과 내신 성적이 좋고 스펙이 어느 정도 있으면 과감하게 네오네네상스 전형도 함께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오네네상스 전형 관련해 가지고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순수하게 제외국민 3년특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리터니 인포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경희대가 국제캠퍼스, 즉 수원에 있는 국제캠퍼스와 여기 회기동에 있는 서울캠퍼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입학관리는 해당 캠퍼스별로 시행합니다. 혹시 면접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국제캠퍼스에서 면접을 해야 되면은 국제캠퍼스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울캠퍼스에서 통합해가지고서 입시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 점 유의해 주고요. 모집단위가 학부인 경우에는 학과 배정은 대학학교 내부로 정한다. 이제 또 대학 들어가서 이제 학과를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제외국민 3년 특례 부모 자격을 중심으로 한 이 전형을 하고 있는데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부분 거랑 혼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전형이 지금 여기서 이 요강에서 같이 설명이 오버랩 되지만은 본 영상은 주로 제외국민 3년 특례 영상이고 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 전형이죠. 외국인 전형은 지금 전형 분석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 것은 국제교류처 외국인 지원팀에서 별도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울캠퍼스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모집인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전체 인원을 거꾸로 먼저 보세요. 총 인원을 보면 경희대는 47명입니다. 그 얘기는 이 정원이 2%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다가 50을 곱하면 전체 경희대 정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배수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2%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2000에서 2500명 정도의 경희대 서울캠퍼스 인원이 있으면 그 서울캠퍼스 경희대 2000에서 2500명 중에서 47명을 제외국민 3년 특례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캠퍼스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여러분 보시면 역시 47명이니까 곱하기 50을 하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역시 비슷한 정도의 인원. 2000에서 2500 정도가 국제캠퍼스도 있으니까 전체 기준으로 보면 대략 4500명 정도의 인원이 경희대 정원인데 그중에 2%에 해당하는 대략적으로 80명에서 90명, 100명 이 사이 인원 그 기준으로 해서 특례 3년 특례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원 47명이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3특으로 대학을 합격한다는 것이 여기서 외국에서 전교육과정 이수자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라는 부분 것은 정원 외로 모집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오늘은 제외국민 3년 특례 입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학과별 인원이 꽤 많죠. 이것은 최대 인원입니다. 모집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정원은 서울 캠퍼스 입문계에서 전체 40명을 모집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과는 주로 공대가 국제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이과는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공대가 빠지기 때문에 이과대학 7명이고 약학 포함해서 한의과대학은 아예 3년 특례로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서울 캠퍼스는 주로 입문계 애들, 문과 학생들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문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저는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2명이니까 많이 뽑네요. 이거 해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22명이 최대 인원이라는 거예요. 즉 경희대 서울 캠퍼스 문과를 지원한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총 전체가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40명 기준인데 자기가 지원한 학과가 있는데 자기가 지원한 학과 기준이 아니라 총 4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40등 안에 들고 그런데 그 40등에 든 학생들이 22명이나 경영학과를 썼다. 그럼 그 22명을 다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40등 안에 못 들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차피 40등 안에 못 들었으니까 탈락된 부분이죠. 그래서 22라는 숫자는 합격생 중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의미가 있는 거지 22명을 다 뽑는다는 건 아닙니다.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합격한 학생 40명 중에 22명이나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불과 한 5명, 10명 이 정도 수치일 겁니다. 다른 학과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러면 1명 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예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관광학과의 3명이니까 인원 적은데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40등 안에 못 들었다.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인원과 최대 인원을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죠. 특히 경희대 해외고 학생들이 어학이 좋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는데 특히 호텔 관광대학 인기가 좋죠. 호스피탈러티 경영학부, 관광학부 학과들 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전으로 해서 글로벌 리더 전공도 가능합니다. 자전은 사실 특별한 전공이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질문을 합니다. 경희대 한의학 부분인데 한의과대학의 한의학과는 3특으로 모집 안 합니다. 전교육과정 해외의 이수로는 모집을 해요. 약 1명. 작년도에도 저희 학원에서 12년 특례 전교육과정으로 경희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3특으로는 모집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약학대학의 이 부분입니다. 한약학과와 약과학과 있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약학대학의 약과학과는 2 플러스 4, 2 플러스 4년제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약사자격증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약과학과 부분까지 있는데 여기는 절대 여러분들 약사자격증을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과학과의 특성을 잘 알고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대랑은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약학대학의 2 플러스 4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약사자격이 가능합니다만 약과학과를 전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피트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트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피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국제캠퍼스입니다. 국제캠퍼스 부분인데 교통적으로 강남역에서 저희 학원에서도 불과 버스 한번 타면 바로 국제캠퍼스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원 보면 서울캠퍼스만큼이나 인원을 많이 뽑고 있는데 핵심이 바로 공과대학이죠. 그래서 공대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많은 인원, 25명의 정원이고 최대 인원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제대학과 일국어대학 14명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외에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공과대학 잠깐 보겠습니다. 공과대학 2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인기가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공이랑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코딩 쪽이죠. 이 부분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때는 생명과학대가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생과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피트시험 봐서 약전으로 이렇게 갔는데 약전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통적인 공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고 학생들이 특례 자격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특례 자격이 없이 본인만 해외에서 있거나 부모님이랑 같이 나갔다고 해도 제외국민 자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학생 유학으로 나갔던 학생들은 귀국해서 제외국민 3년 특례 자격이 안 돼서 많이 당황해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특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경희대는 특히 지금 외국어대학, 국제대학이 있는데 국제대학의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외국어대학, 국제대학 14명 중에서 최대 12명인데 인원이 적어요. 12명이 다 뽑힐 수도 없죠. 다른 과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물론 국제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쪽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입학이 쉽지가 않습니다. 필답을 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제외국민 특례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은 걱정할 것 없이 네오네네상스 전형, 내신이 좋으면 해외고졸 내신이 좋으면 네오네네상스 전형 국제학부를 녹화하면 되고 아니면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특기자 전형으로 해외고졸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고 여기서는 3년 특례 중에서 경희대의 전형 요소에 타당한 학생들은 국제대학과 외국어대학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좀 독특한 부분이 이제 국제학과가 있고 글로벌 한국학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글로벌 한국학은 3년 특례로 안 뽑습니다. 국제학과만 뽑습니다. 글로벌 한국학과는 원래 서강대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런 학과예요. 그래서 Korean Education to the Foreigners,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런 부분들을 있고 한국 문화 또 한류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한국학 부분인데 특례에서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여러분들 시원을 해주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외국어 전형 부분 거 있고 글컴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2021학년도는 변화가 심합니다. 7월 초에 원소 접수하는 것이 7월 20일 돼야지 접수하고 관련되는 부분 것의 필답도 무려 8월 8일 날 봅니다. 면접은 해당 안 됩니다. 면접은 3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도 9월 초 되어서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는 코로나 크라이세스로 많이 지연되었다는 사실 아시고요. 지원 자격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자격 요건 부분 거 확인하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무자 기준으로 해서 통산 3년 1095일이죠.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가 해외 근무자예요. 일단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해외 근무자의 자녀인데 그 자녀, 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95일 이상의 부모님이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학생이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해 가지고서 중고교 통산,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관계없이 3개년 이상 수료한 자와 같은 부분이 바로 자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재학기간 기준이죠. 그 재학기간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가 소재에 재학하였을 경우, 근무자 국가 소재에 재학하였을 경우가 있고 학생이 중간에 편입해서 학기 개시일로 재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랑 딱 맞춰서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맞춰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한국학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딱 맞춰서 들어갔었을 때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편입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편입한 날로부터 1년 되는 일까지를 1개학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년 보는, 재학기간 보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체류 관련한 부분이죠. 학생 기준으로와 부모 기준인데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 본인은 재학기간의 4분의 3을 그리고 재학기간의 4분의 3은 학기 개시일 이 부분으로 했었을 때 그렇고 중간에 편입해서 한 경우에는 역시 학기 개실로 재학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기산 시점이 좀 다르죠. 어쩌나 저쩌나 4분의 3은 같이 적용됩니다. 계산하는 시기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부모와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을. 기본적인 부분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의 해외 근무자의 조건이라든지 또 해외 근무자 근무 기간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근무자의 자녀 관련해서 기산점 계산하는 것 그리고 재학기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은 4분의 3 이상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되고 부모는 3분의 2 이상을 체류해야 된다 하는 부분 것에 이 조건을 잘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지원 자격입니다. 제외국민 해외 근무자 자녀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90일 이상의 해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 세 가지입니다. 재직, 사업, 영업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소재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년 이상 진행되는 학대상의 모든 학기를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통산 합쳐서 연속, 비연속 관계없이 3개 학년을 이수한 자가 제국민 3년 특례, 3특에 해당한다 하는 부분이죠. 졸업 자격 기준은 2021년 2월 28일 기준으로 졸업을 인정합니다. 그 이후는 학기가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졸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제국민 부분 것은 해외 근무자 자녀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력이 인정된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지원 자격들 여러분이 쭉 확인해 주고 관련해 가지고서 해외 체류일수 이 부분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강을 잘 숙지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본론이죠. 바로 제국민 특례는 경희대는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 뽑느냐 하는 부분이죠. 인문, 예술, 체육 계열입니다. 인문 계열 주로 서울 캠퍼스에 있고 자연 계열 일부 서울 캠퍼스만 대부분 다 국제 캠퍼스에 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필답 100%입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40, 영어 60입니다. 영어가 좀 더 비중이 높죠. 반면에 자연 계열은 영어 40에 수학 60입니다. 수학이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과목별 60분이니까 이해하면 전체 120분 기준으로 여러분이 경희대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출제 문항은 전체 다 국어, 영어든 수학이든 객관식입니다. 즉 주관식, 단답형, 쓰기나 또 자기 견해 쓰는 거 없습니다. 오로지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고 사지선다형 40문항 기준으로 국어, 영어고 수학은 30문항입니다. 출제 범위 관련해 가지고서 국어, 영어, 수학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육과정 해외수는 지금 여기서 처리 안 합니다. 전체적인 전형 절차 3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서 접수하시고 그리고 면접 없이 필답 100%, 합격자 발표 등록 끝납니다. 아주 심플한 과정이죠. 여러분들 필답을 보는 고와 같은 제국민 3년 특례 중에서 필답을 보는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이상의 대학들 있죠. 연, 고, 성, 서, 한 전체 다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중앙대도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경희대는 여전히 필답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관련해 가지고서 참고하고 제출 서류 부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고 그리고 특히 아포스티 발급이라든지 관련 안보금 것, 특히 서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공사, 영사관 인증이라든지 아포스티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 근무자 중에서 해외 파견 재직자인지, 현지 취업자인지, 현지 자영업자인지에 대해서 서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련한 부분 것들, 최종 등록했었을 때 추가 서류라든지 서류 제출 방법, 지원자 유의사항들 전체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필답 100%인 만큼 특별하게 서류 준비 부분 것은 없다. 리턴 인포에서 경희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3년 특례 필답 100%이고 특히 각 학과별 모집이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경희대를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리턴 인포와 싸이미에서 김홍 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